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백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부터쯤 졸리실 시간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내용은 어떤 분들이 오실지 잘 몰라서 부탁하신 것은 재미있으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달라고 하셔서 좀 난감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방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머신러닝을 어떻게 연구해왔고 자기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왔으며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 어떤 오퍼링으로 녹여내서 지금 좀 전 세션에서 보셨을 IoT 솔루션에서의 어떻게 보면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보여드리고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점은 죄송하고요. 일단 좀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도 BI 프로젝트나 올랩 혹은 여기 소개해드리는 고도 분석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머신러닝을 도입하려고 하셨거나 고도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알고 싶어서 아니면 데이터 분석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거나 R&D에서 없으신가요? 저희가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이랄까 방향이 발전해왔고요. 최근에 저희가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듣고 있는데 대체 우리가 기존에 수행해왔던 데이터 분석과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 일단 그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정도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저희가 어느 정도 지점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데이터로부터 가장 초기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도의 매트릭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다음 업무에 반영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데이터 취합을 관련 데이터들을 엮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왜 그게 발생했는지. 예를 들면 매출이 떨어졌다면 매출이 떨어진 것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고 그것이 어떤 업무의 저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보통 저희가 이걸 BI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가는 과정을 데이터로 제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데이터로부터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부터가 고도 분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지점인데요.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을 알아내서 다음번 의사결정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일종의 휴먼 프로세스가 가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시스템이 알아서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되고 이런 매트릭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하라는 레코멘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영역이 정확한 머신러닝 영역이고요. 과거에는 현재도 그렇지만 이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죠. 어떤 매트릭이 다양한 면수들이 두세 개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은 다음 액션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시스템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로부터 디시전을 이끌어내고 디시전을 액션까지 끌어내는 이런 기반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머신러닝이라는 거죠. 머신러닝이 다른 용어들 빅데이터나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로부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식의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발견해내는 일에 가깝고요. 그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 머신러닝 하면 저희가 일단은 패턴을 발견한 것을 가지고 시스템이 알아서 혹은 사람이 바로 받아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에 태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코드를 만들어내서 프로그램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뭐냐라고 물으면 각자 다른 경쟁사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 정의를 갖고 있겠죠. 저희는 단순하게 과거의 데이터에 휴먼 터치, 휴먼의 인풋이 가해진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더 나은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 미래가 하루 뒤가 될 수도 있겠고 한 시간 뒤가 될 수도 있겠고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런 예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뒤지다가 머신러닝 인 액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머신러닝이 필요했던 상황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우정국이겠죠. 거기서 1,500억 건 정도의 1년간 이런 우편물을 접수해서 소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97년도에는 그 정도의 양을 10% 정도를 다양한 룰과 아니면 다른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시스템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스템화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사실 숫자, 우편봉투에 적혀있는 숫자를 인식하는 부분인데요. 그 숫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필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필체를 다 정확한 라벨을 붙여서 저게 R이고, 저게 E이고, 저게 F이고 이런 것들을 정답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만약에 기존의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룰 베이스의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들어온 숫자만큼 서로 다른 가짓수를 전부 룰로 만들어서 이렇게 꼬여있고 저렇게 꼬여있으면 이걸 R로 파악을 해라. 이걸 3으로 숫자 4로 이렇게 하겠죠. 그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이게 가짓수가 점점 많아질 때마다 그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도입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찍힌 숫자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방식을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통계 분석에 기반한 확도, 프로배빌리티로 찾게 되겠죠. 저희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해서 여기 예로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숫자 3이라는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스템에 러닝을 시킵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왼쪽에 있는 게 실제 필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보통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통계하셨던 분들은 피팅이라고 하시고 요즘 러닝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라벨 값이 정답이고요. 왼쪽에 있는 값들이 실제 인풋입니다. 이 두 값을 맵핑해서 가장 최적의 알고리즘을 피팅을 해서 실제로 필체 3이 들어왔을 때 숫자 3으로 정확하게 라벨링을 하는 시스템을 디지트 클래시파이어라고 여기 써있는데 일종의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거죠. 실제 저희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해보면 하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데이터를 취합하고 취합한 데이터를 정제하고 다시 분석하고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에서 빠져있는 맨 앞단이 저는 리얼 월드를 매트릭으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숫자를 라벨을 붙이려면 이 숫자를 데이터화해야 되잖아요. 이 숫자를 데이터화하는 방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레퍼런스를 보면 16x32의 픽셀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픽셀마다의 그레이 스케일 이런 것들을 지정해놓고 벡터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데이터화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의를 어떻게 하고 데이터를 데이터화하느냐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디지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98% 정도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이제 쓸만한 기계가 되는 거죠. 쓸만한 머신이 되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아마 지금 각 담당하신 업무에서 룰베이스로 뭔가를 굉장히 잘 그리고 정말 쓸만하게 룰베이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는 업무든지 아니면 서비스로 내놓든지 이게 정말 룰베이스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수준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보신 리모트 모니터링하고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 솔루션을 보셔도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뭔가 예측할 일이 없겠죠.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는 실제로 저희가 고객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시설로부터의 예측값에 대해서 기존 R&D 분들이 잘 룰을 만들어서 정말 기가 막힌 게 만들어 쓰고 계세요. 지금 이걸 좀 더 비즈니스에 플렉서블하게 확장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나오는 이 엄청난 디바이스와 그리고 비즈니스 시추에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룰베이스로만은 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실 머신러닝이 지금도 아직 좀 신비화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게 너무 접근하기 어렵고 도입하기도 힘들고 블랙박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여태까지 많은 제품에 머신러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이런 기관에서 저희들의 내재된 그런 내공으로 아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하고 또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녹여진 게 많이들 얘기 들으셨던 애저 머신러닝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모든 기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뿐만 아니라 디벨로퍼도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 또는 정보 생산자 소비자까지도 다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능력을 캐파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메인 전문가는 계시겠죠. 정말 많이 이제 프레딕티메 인터넷을 해보시면 아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취합해서 어떻게 정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화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그런 부분은 정말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기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겪게 되는 고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오퍼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좀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얘기를 꺼냈을 때 머신러닝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머신러닝이야. 예를 들면 경쟁사들 많잖아요. 뭐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아실 텐데 실은 이제 머신러닝을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려고 개발을 한 그게 저는 정말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안에 보면 빙이라든가 검색 엔진 또는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키넥트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는 그런데도 쓰였고요. 스카이프 트랜슬레이트라고 아마 이 전 세션에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사람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번역해내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런 과정에 전부 머신러닝이 녹여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2015년에는 저희의 이런 것들 기술을 다 녹여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게 저희 애저 머신러닝이라는 거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머신러닝을 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쌌습니다. 툴 되게 비싼 거 아시죠? 모호사, 한두 명이 쓰는데도 1년에 1억, 1억 5천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리고 사일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말도 데이터들 가보면 프로젝트 해보셨으면 아실테지만 제가 CRM 데이터, 세일즈 데이터를 엮어서 봐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그걸 완전히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엮는데 찾아다니면서 하기도 힘들고 데이터 소싱하기 되게 힘들죠. 그리고 디스커넥티드 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거를 뭐 툴을 R을 쓸 수도 있고 파이썬을 쓰고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플랫폼은 잘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디플로이먼트 컴플렉서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위주로 뭔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세요. 그리고 분석가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석가들 모셔놓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모델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배치하고 그걸 다 잘라서 정지하고 이런 과정들을 실제로 프로세스 플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오퍼렌셜라이즈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치 타임이 맞지 않는다든가 중간에 걔가 데이터가 확 늘어났을 때 커버하지 못하는 용량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자유롭게 자기들의 생각을 쉽고 빠르게 펼칠 수 있고 IT 하시는 분이나 개발자분들도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얼른 만들었으면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만들어 놓은 것들을 API화해서 쉽게 마켓에 올려두고 팔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스킬도 필요하고 인프라 스트럭처도 준비가 돼야 되고 한번 인사이트를 보통 해보시면 시간을 한 6개월에서 7, 8개월 정도 걸리죠. 한번 두 차례 정도 돌리고 트레이닝 시키고 결과 보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짧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요. 그걸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복잡하고 난관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저희 마크로소프트가 어떤 머신러닝 영역에서 어떤 오퍼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리즘을 저희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모델 트레이닝을 시키는 엑스퍼리먼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알고리즘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모델들은 저희가 실제로 저희 제품을 개발해가면서 저희 제품을 기능을 개선해가면서 만들었고 쓰고 검증해 놓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베스트라고 자신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요즘 코르타 하나 많이 들으셨죠? 오른쪽에 보면 델브라는 건데 델브 보면 맞춤형,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조금 전 세션에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프레딕션 하는 거죠. 많이 맞았다고 하네요. 85%, 95%. 두 번째 알고리즘을 제공해 드리고 두 번째 머신러닝 스튜디오라고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자기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시죠? 정말 전문화에 대한 툴들 클라이언트 버전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부분하고 정말 자유롭고 편하게 툴을 만질 수 있는 부분이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이랑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고 시스템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데이터 인풋을 정말 방대하게 받아서 걔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통계 분석 툴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저희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먼저 데이터 소스를 정의하고 그 데이터 소스들에 대해서 일종의 정제를 하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 필드들이 중요하게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고 걔를 가지고 적절한 모델을 선정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피팅이라고 해야 돼요. 트레이닝을 시켜서 얘가 이 정도면 저희가 얘기한 건 프리시즌 리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면 쓸만한 피팅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고요. 그걸 심지어는 다른 트레이닝 모델하고 엮어서 한 두세 개를 놓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알고리즘을 쓰는 게 맞겠다.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 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퍼런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데이터 분석가가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시스템에 예를 들면 제가 패션 매니팩처러라고 하면 분기마다 생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예측값을 떨궈내서 이거를 생산부서에 보내야 되고 이러면 분명히 시스템에 SCM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분석가가 다 만들어 놓고 이걸 또 다 시스템에 넣는데 마찰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지만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진 분석가의 그런 모델을 그대로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RESTful API 형태로 디플로이 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뭐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몇 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배치로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그게 이제 스케일 아웃이 오토로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리밋은 있지만 그렇게 오퍼레이션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이슈를 많이 줄여줍니다. 이게 지금 잠깐 보여진 화면인데 이게 지금 API를 만들어낸 화면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제 줍니다. 저희가 이제 인풋을 좀 몇 개 넣고 결과값을 알 수 있어요. 또 이제 엑셀로 된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애드인으로 저희 API를 콜 호출하고 결과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애드인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API를 만들어서 저희 전략은 그건 거죠. 아까 API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되게 흥미있는 데이터 분석을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미국에서 공개한 데이터나 한국에서 정부에서 공개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뭔가 흥미있는 결과를 소위자한테 줄 수 있는 API를 만들었다. 올려놓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 API를 써서 누군가 굉장히 대박을 터뜨리는 앱을 만들거나 저에게 이제 사용한 만큼의 뭔가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에코 시스템 차원에서 만들어 둔 거고요. 이 전체가 저희가 오퍼링하고 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을 가지고 오퍼링하고 있는 오퍼들입니다.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스튜디오 그리고 API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나요? 지금부터 조금 재미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API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프로젝트 옥스포드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런 만들어진 API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바로 보실 수 있긴 한데 정리된 문서가 있어서 가까웠거든요. 보면 페이스 API, 스피치 API, 비전 API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기술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페이스 디텍션 하는 거 누구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어떤 사람의 얼굴이다라는 건 베리피케이션 하고 닮은 얼굴 찾고 이런 것들을 API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제이슨 형태인데요. 제이슨 형태 데이터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에이지는 42세고 메일이고 이런 것들이 이미지로부터 빅데이터로 트레인된 트레인된 모델을 통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온 거죠. 이런 걸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개해놨기 때문에 하얼도 안내 많이 들으셨겠지만 올려놓으면 얼굴을 디텍트하고 각자의 얼굴에서 어떤 나이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텍스트 아너르틱스는 많이들 시도하시죠. VOC 담당 부서 같은 경우는 대체 우리가 제품을 출시했는데 얘네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뭐라고 말을 할까 플러스 좋게 말하고 있는 걸까 나쁘게 말하고 있는 걸까 이걸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게 저희도 똑같이 텍스트 아너르틱스의 API를 보시면 키프레이즈를 익스트랙션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센티먼트 어너르틱스 하는 게 있습니다. 센티먼트는 어떤 데는 마이너스 1이 배드고 1이 구시고 0을 중성적이다 이렇게 정의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0에서 1까지가 배드에서 구스로 이렇게 놓고 한 경우고요. 키프레이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텍스트 아너르틱스에서는 어떤 솔루션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시나리오인데요.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소스들이 커스터머 서포트하는 CS팀이 갈 수도 있고 또는 리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키프레이즈 중에 파지티브 센티먼트로 거론된 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는 시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놓고 토픽을 뽑은 후에 토픽에 대한 센티먼트가 어떤지를 그래프로 추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은 사실은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여러 업체들에서 해온 것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는 이걸 API로 내놓고 한번 쓰시라고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왼쪽이 팬이고 오른쪽이 크리틱이고요. 우리 편이고 비호감으로 보고 있는 거고 왼쪽은 단순하지만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스포트라이팅을 해줘라. 이 사람들 오른쪽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나쁘게 말하고 있으니까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 분석 OCR OCR이 아까 글자 인식하는 거죠. 레커나이즈 하는 부분에 있어서 API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올려놓으면 결과값이 이렇게 노출되는 겁니다. 어덜트 컨텐츠는 아니고 페이스에 대해서는 아까 페이스 디텍트하는 API 서브로 활용되었겠죠. 거기서 나이 걸마고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얘기들 스위밍이라는 결과값도 나오거든요. 같이 컨텍스트까지 파악하는 것들도 머신러닝으로 녹여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옥스퍼드.ai 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시아는 다 아시는 거고요. 썸네일도 중요한 건 아니고 스피치도 이렇게 API로 RESTful 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코리션 하는 거 요거 보니까 저번에 세션 하실 때 보니까 바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트랜슬레이션 하는 동영상인데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가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비즈니스 시나리오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프리지액트 메인터너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유행을 타고 있는 게 예지정비 관련된 시나리오거든요. 여기서 예지정비 관련된 시나리오가 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가 되느냐 하면 사실 리모트 모니터링과 프리지액트 메인터너스는 정말 머신러닝 차이밖에 없다고 봐도 과연이 아니에요. 근데 미리 예측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미리 알아서 저희가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아키텍처 더 좋은 아키텍처가 그림으로 보이던데 저도 그걸 써야겠는데 머신러닝 파트가 수행하는 역할은 일단 우리가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당장 고장이 났다는 데이터는 바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IoT에 대한 아키텍처를 잡아서 구현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머신러닝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온도나 몇 가지 변수를 집어넣고 보면 여태까지의 추위를 보니 얘는 5일 후에 고장이 나겠어. 5일 후에 고장이 나겠는데 그중에 콜러가 이상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디바이스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해진 루틴으로 돌고 있는 리페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업주나 아니면 그런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루틴한 패스에서 방문해서 미리 고쳐놓고 가는 거죠. 미리 고쳐놓지 않으면 바로 역업적 손실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거는 좀 긴 얘기인데 저희가 사실은 그냥 POC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프리렉티브 메인터너스 관점에서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미리 뭘 알고 있으면 이라는 퀘스션이 명확해야 그걸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고 그냥 머신러닝을 도입하면 뭔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뭐를 일주일 전에 알면 이 값은 일주일 전에 알면 우리가 뭐를 돌려서 그걸 막을 수 있고 예를 들면 3일 전에 알게 되면 다른 방비 측으로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도입을 해서 쓸만한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겟 아웃컴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소스가 뭐뭐가 있는지를 다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잘 섞어서 모델링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이제 또 걔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터레이티브하게 수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걔를 이제 시스템에 디플로이를 해야겠죠.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2주 전에 만약에 2주 후쯤 실패하게 된다면 리페어 팀을 보내게 될 거고 그 3주 뒤에 만약에 고장이 날 거라고 하면 일단은 부품을 먼저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부품 수급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저런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액션을 아까 데이터 투 디시전 투 액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최대한 기계를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머신러닝 토에서 이게 이제 재미있는 예제인데요. 이게 밴딩 머신 관리자예요. 이걸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나리오는 100대 밴딩 머신을 갖고 있는데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끔 고장이 나게 되면 한 번 고치려면 7일씩 걸리는 거예요. 7일 정도 장사를 못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낸 거는 이제 이거를 미리 알아서 이거를 이제 미리 미리 부풍도 주문하고 미리 미리 이제 고치고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나리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퀘스천 어떤 어떤 머신이 세일 손실이 발생했냐 이런 질문을 해서 알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 고장이 난 기계는 뭐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퀘스천이 어떤 기계가 조만간 고장이 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키텍처 동일하고요. 프리렉티미 인터넷 그래서 보시면 맨 왼쪽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맨 왼쪽이 지금은 고장이 나면 그때서야 이제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그때서야 주문을 해가지고 이거 고치려면 7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죠. 이제 리얼타임 센서를 달았어요. IoT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예를 들면 머신러닝이 없이 일단은 바로 디텍트가 되겠죠. 그럼 그때 바로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람을 불러서 고치게 만들 수 있겠죠. 맨 오른쪽이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센서와 머신러닝 그러니까 IoT에 머신러닝을 입힌 거죠.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기계가 어느 부품이 실패할지를 알아내서 미리 루트를 짜서 부품을 들고 다니면서 미리 고쳐놓는 거겠죠. 제가 이 케이스를 지금 시연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데모용으로 만들어오는 대시보드이긴 한데요. 이제 이 첫 화면이 실제 이제 액츄얼 세일즈가 아래 거고요. 이게 포캐스트 세일즈예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까 그런 예상하지 못한 고장이 남으로써 운전할 수 없게 돼서 손실이 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디바이스들마다를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41번 같은 경우에 보면 3개월 동안의 데이터 수집인데 여기 보면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있죠. 이게 디바이스 페일이 일어난 거죠. 이 같은 경우도 이건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디바이스 페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냥 데이터 분석을 한번 머신러닝과 상관없이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파워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페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일정한 어떤 패턴을 보인다는 것 정도는 일반 대시보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일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머신러닝을 통해서 4월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제가 지금 좀 거칠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나리오로 얘기를 드리는지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BI로만 생각을 하면 이게 로스트 세일즈를 극구하기 쉽지 않은데 IoT를 거기에 접목을 하게 되면 바로 고장에 나는 순간 혹은 그걸 룰베이스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머신러닝이 없어도 그리고 얘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가서 뻥 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애저의 머신러닝을 도입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예측해서 물론 이제 메인텀에서 코스트가 들긴 하겠죠. 부품 비용이 이제 로스트 세일즈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대시보드입니다. IoT에 머신러닝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스튜디오 애저ml.net 들어가셔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하나 등록하시면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엑스페리먼트라는 게 아까 데이터 분석을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그런 프로세스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지금 오늘 데모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낸 저희는 엑스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아까 14.1메가짜리 csv 파일로 그동안의 온도와 뭐 뭐 볼티지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담아 놓은 csv 파일로 인풋을 하고 그 중에서 실제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필드를 골라서 6개 정도로 추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 스코어링 모델링을 하는 단계를 두고 어떤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트레이닝하는 단계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프로젝트 칼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칼럼을 정한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데이터 세트의 한 세 가지 정도 필요하거든요. 트레이닝하는 데 쓰는 데이터 그리고 걔를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데 쓰는 데이터 맨 마지막에 결정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세트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스플릿은 이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용을 나누어서 모델 트레이닝하는 프로세스에 넣어줍니다. 그때 트레이닝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알고리즘이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스코어 모델까지 이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이 모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얼마나 쓸만한 모델인지 러닝이 얼마나 됐는지를 결과 합사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만들고 런을 한 다음에 런을 하게 된 후에 디플로이 웹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API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이제 디플로이를 하신 후에 테스트할 수 있는 제가 기존 걸 덮었으면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결과적인 화면이 API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안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이 임베드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요. 배치로 실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면 여기 한번 인풋을 넣어보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웬딩머신에 볼티지 드랍이나 파워 드로우나 듀티 사이클 바이브리에이션, 진동 이런 것들 템퍼러처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테스트 서비스를 해보면 결과값이 나와요. 결과값이라는 게 이런 거죠. 얘는 정상이야. 혹은 5일 후에 페일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어떤 부품이 문제일 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게 저기 뭐 어떻게 쓰느냐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바로바로 이런 코드를 생성해서 보여줍니다. 샘플로 샘플 리퀘스트나 리스판스는 이렇게 오니까 이걸 받아서 처리하는 걸 만드시면 되겠죠. 타입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API를 하나 만들었어요. API에 대한 URL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이 URL을 활용해서 제가 API를 콜을 하고 결과값을 받아서 밴딩 머신 상태를 확인하는 그리고 예측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웹서비스 이고요. 요게 지금 인풋 아웃풋을 정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인풋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값들로 인풋을 하려고 해요. 이제 헤더가 아니겠죠. 이렇게 인풋을 한 후에 아웃풋은 이 필드 요 칼럼을 기준으로 뿌리려고 합니다. B15니까 요게 아까 그 API 결과 화면에서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요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누구나 만드시고 바로 쉽게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지금 값으로 프리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얘가 지금 값이 바뀌는 거는 저희가 매크로를 걸어놔서 그런 거고요. 아까 그 값으로 이렇게 54에 파워드로 6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스코어들이 나오는 건데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스코어 라벨이 노말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프리딕트를 그럼 해볼게요. 위에 값이 리프레시가 됐으니까 이렇게 컴프레스 페일러에 대한 게 조금 수치가 올라갔죠. 그렇지만 확도로 보면 아직 뭐 50% 이상도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625니까 좀 컨트롤 에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얘는 컨트롤 에러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결과 값이 리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쪽 화면을 이건 좀 재미있게 보시라고 구성되어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값들이 랜덤이 랜덤하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리프레시 해가면서 뿌려보면 아까 그 결과 값들을 그냥 화면에 다시 뿌려주는 거죠. 자 5일 안에 페일러 프레딕션을 해보면 방금 같은 케이스는 컨트롤 에러가 0.60% 정도 예측이 되고 컴프레스는 한 40% 정도 예측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5일 안에 프레딕트 페일러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그냥 사람이 룰을 걸어놓은 거고요. 컨트롤 에러니까 컨트롤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IoT 솔루션을 가지고 프레딕티브 인터넷에 하는 거를 지금 이거는 엑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만 파워비아이나 저희들의 다른 여러가지 리포팅 툴을 통해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스튜디오를 개인적으로든 지금 하신 업무에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알고리즘 치트 시트라고 저희가 만약에 아까 알고리즘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리해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도해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저희 환경에서는 다양한 걸 여러 개를 시도해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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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